야 나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오야! 제가 다 이겼는데 제가 나는 야 그쳐 뺄 거야 나는 야 나는 야 춤을 춸 거야 아아아아아아악 왜요? 왜 나 아까 할래요? 나는 젊은 한 게 없는데 똥! 나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지미야 괜찮아? 나 마지막에 나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 저는 유튜브에다 오늘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BTS의 angry 그리고 annoyed 영상을 함께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렛츠 게릿 왠서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왠서 이거 이거 매트나 같이 갈아요 형이 이거 매트나 해놨 사장님 사장님 용이 형 뭐? 매트나 같이 갑시다 이거 안 끝났어 네?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야 넌 나래가 졌어 나 봐봐요 나 봐봐요 나 봐봐요 형 잘하지 아 내가 내가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내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멤버들을 만나고 노 고 진짜 이렇게 아무 아무 걱정 없이 이건 사고 카 colored 불로 공bol 야묘 좋 막 은 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있는거 같아요 아 진짜 어렵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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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서 옷을 갈게 해본네 으악 아 이 뭐지 안 해! 안 할 거야! 아, 여러분, 주민 형은 정말 잘생겼어 그래서 모든 멤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의 귀염둥이, 매력둥이, 지민입니다 귀염둥이, 지민이? 귀염둥이, 지민이? 저 요즘 곰투 배우는 데 보실래요? 해봐 뒷모습이 더 가까이 뒷모습이 더 가까이 지민이 형이 너무 사랑해 지금 지금 이제 복실라고 생각해 이제는 복싱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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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수 잠시만요 mustn't porter 지민이 형 멋진 진영라이 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라니가? 아아아아아악 오, 많은 팬들이 수게형이 사베지지만 저는 비디어스는 웃긴 멤버가 아닌 것 같아요 기구아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대박 하브 탑으로 올려버리는데? 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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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기가 시끄러워요 얘 бан사들 . 嗯 Regist members are kind of friendly and they always love and support each other 자 그러면 내가 할... 아 좀 싸우지 마 와 늙어서 좋다 행복해 와 정말 좋다 와 늙어서 너무 행복하네 와 세상 다 가졌다 늙어서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의자도 여기 있잖아요 지미씨 오일 피클 한 번 먹어보자 오일 피클 도대체 피클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유가 있겠지? 형 나가 박티장 행복회장 형님 오른쪽 오른쪽 슬리퍼 빨리 보자 여기 마을에 실 쓰신 것 같습니다 슬리퍼가 두 짝을 다 다시 씻고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제 점수 대결은 저는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지민이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배우는 게 좀 더 어려워요 나는 인사합니다 장류여서 가니까 뭐 나와요 다 하하하하 네 저쪽은 뭐야?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싸나온거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